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본인이 직접 체험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를 우리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둔한 자는 직접 체험한 다음에 매사를 깨닫는 자를 우둔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나 국가에게 모두 다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일을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비해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서 실천하는 것일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알아보냐 우리가 어떤 현상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현상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죠 그 단서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추론을 해보면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를 예측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면하게 될 한국인의 앞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단서에 주목해야 되는가 산업화 시대에 가장 깃발을 날리던 대표적인 산업도시를 살펴보면 됩니다 대표적 산업도시 가운데서도 섬유와 전자로서 아주 이름을 날렸던 곳은 경북 구미시입니다 구미시 가운데서도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지난 12년간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가는 앞으로 한국인의 앞날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주력산업이었던 섬유업이 지고 그 다음에 전자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구미 국가산업단지 뿐만 아니고 구미시 전체가 쇠락의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경우만 하더라도 공장 가동률은 2010년도에 87.9%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1분기에는 65.9%까지 추락했습니다 중요 요인은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동시에 협력사가 이전 혹은 표시가 되면서 지역사회 전체에 암울함을 들이온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가동률은 65.9%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가운데서도 타격을 많이 받은 기업들은 중소 혹은 자영업입니다 실제로 종업은 50인 이하의 중소 영세 사업장의 가동률은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활력이 사라진 구미시는 지금 방문해 보면 정말 철이 지난 바닷가 같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제 자신은 구미시를 강연 때문에 한 20년 정도 자주 들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면 정말 이렇게 산업이 빠진 산업이 이렇게 허물어져 내린다는 것 주력 기업들이 빠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1969년도 9월에 세워졌기 때문에 올해 2019년 9월에는 만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파급 효과는 무엇인가 사실상 대기업 이탈 직전인 2012년 11월 달에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총 만들어낸 그런 전체적인 생산고는 67조 4782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대기업 이탈이 거의 완료가 돼가는 2017년 11월에는 38조 1173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성기에 비해서 57.3%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을 만들어내는 현금을 만드는 엔진이 식으면 파급 효과가 전천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주변에 거의 모든 사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동시에 구미시 전체에도 깊은 주름살을 들여오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첫 번째 사례는 구미를 대표하는 금호공대 학생들이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전성기에는 80% 정도의 취업률 자랑했는데 지금은 50에서 60%로 떨어졌고 고용의 질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2000년대까지는 취업생들의 한 40%가 구미 및 경북권 지역에 취업했습니다만 지금은 15%에 불과합니다 구미시는 경북 지역에서는 최고의 그런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실업률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017년 1,4분기 때는 제곱미터당 518만원 정도의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던 나는 2018년 1분기에는 498만원까지 아마 올해는 더 떨어진 것으로 추적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국가산업단지와 구미씨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구미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곧바로 한국이 직면하게 될 미래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질문 3번은 한국인의 앞날입니다 한국은 고비용 구조가 아주 탄탄하게 고착된 사회입니다 이 고비용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는 조세부담, 준조세부담, 간접비용 등 생활비라든지 교육비 부담 등이 다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데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는 외환위기가 끝난 이후에 제대로 된 사회 전체의 구조개혁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비용 구조 하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그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대기업, 그 다음에 협력회사, 그리고 연체적인 고용축소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그런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서두는 그런 상황이 미래의 한국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미래의 아주 시사적인 그런 현상인데요 자기 자신의 처지나 실력이나 형편을 과대평가해 가지고 고임금 구조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유수당, 외국인 근로자의 동등 대우, 주 52시간 근무제 이런 등등의 정책들이 이미 고비용 구조가 견고하게 형성된 한국에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들의 해외 이전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국내 생산 요소 가격이 계속 이렇게 높아져가고 또 현지에서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팔 수 없는 시대 무역 환경이 급격히 바뀌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해외 이전은 앞으로도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기업들은 국내 투자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줄어들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미 한국이 고임금과 고비용 구조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에서는 재산성을 남길 수가 없는 것이죠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는 대규모 고용을 유발하는 신규 기업 투자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도 줄고 그 다음에 한국의 자체적으로 고용 유발형 그런 기업들의 투자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이미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혁하기 이전에는 한국에서 새로운 종류의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증가하기로 결정한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그나마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정시에 세금을 더 많이 부담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전체를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미래의 한국 사회는 생산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분배 받으려는 사람들만 늘어난 사회 다시 이야기하면 정부가 주는 정부의 이전소득에 의존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시대 상황을 맞이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컨대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지난 10년간 겪었던 것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한국인들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앞날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가 구조개혁이 좀 늦었지만 구조개혁이란 부분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마 한국의 미래는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띄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제 사회 정책들은 정확하게 구조개혁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그런 시나리오가 한국에서 실행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